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리와! 둘째 하면 잡겠지 너 이리와! 아 이거 놓칠 수도 있겠는데 이거? 오케이! 짜밧! 어헝! 너 이리와! 흐허헣 바보들 바보 바보들 왜냐하면 나가기 때문에? 아 여기 있네 또 어 3명 잡았는데 근데? 오우 마지막에 그 다돌할 때 캠핑 한 번 했잖아요 근데 3명 잡았어요 3개월 3명 났다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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